안녕하세요 여러분 맨오브라만차에서 알돈자 역을 맡게 된 알돈자 새내기 김지현입니다 제가 들려드릴 짧은 곡은요 돈키호테가 알돈자를 보고 둘시네아라고 다른 이름으로 불러요 굉장히 아름다운 이름으로 굉장히 사랑의 서철도 보내고 이래서 도대체 나한테 뭘 원하는 거지?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지? 라는 생각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짧게 불러드릴게요 알 수가 없네 그 사람 생각을 해봐도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어 꿈속에 들어가 살고 있나 있을 수 없는 꿈속의 세상 오 나는 모르겠네 내게 뭘 원하나 알 수가 없네 그 사람 생각을 해봐도 오 둘시네아 오 나의 레이디 그대 치마 옷자락의 키스 무슨 소릴 하고 있는 건지 오 나는 모르겠네 내게 뭘 원하나 어디서나 웃음거리가 되겠지만 난 비웃고 싶지 않아 왜일까 왜 그렇게 사는 걸까 바보 같은 사람 오르지 못할 산을 꿈꾸며 험한 길도 상관없단 건지 밝은 쪽만 바라보고 있네 오 나는 모르겠네 내게 뭘 원하나 내게 뭘 원하나 뭘 원하는지 극장에 오셔서 공연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 알돈자 새내기 김지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